내 손 끝으로 재주가 엄청나게 있는 언니야 내가 언니를 보니 근데 내 속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금전, 재산 이런 것들도 묵히고 있는 것들이 본인이 많아요 욕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뿜어내지를 못했어요 본인은 내가 살아가면서 많이 베풀어야 되는데 욕심 아닌 욕심을 조금 부리고 살아왔구나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욕심을 부리는 것 또한 좋기는 하지만 내 금전이 더 크게 되려면 이게 베품 속에서 다시금 돌아와야 되는데 언니가 베푼다고 베푸는데 언니가 베푸지를 못하고 살았어요 욕심을 요만큼 할 거를 내가 조금 줄여서 베풀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 그치? 네 뭐 주변에선 나름 베푼다고 하긴 하는데 근데 뭔가 언니가 베품이 부족하다 할머니가 그러다 보니까 니 금전 발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셔 그래서 자 언니가 지금 내가 사사운에 이제 44살이잖아 사사운에 있다 보니까 자꾸 정체되어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이번 연도 교로 서서 근데 내년부터 내년부터 삼재 무조건 부세요 언니 꼭 불고 가세요 내년부터 언니한테는 원래는 이번 연도에 사사운유라 해도 사사운에 삼재까지 겹치다 보니까 내가 정체가 되어 있었던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조금 털려져 나가요 이번 연도 개밀년이 11월까지는 언니가 금전이 됐든 내가 마음먹었던 일이 됐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모두 다 깨져라는 운기들이 그래서 뭔가 마음먹었던 것들이 다 깨졌을 거야 머리 자꾸 이렇게 흔들면 물 찬 줄 안다 내가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조상이 움직인다 그래요 본인 사주에는 조상이 감고 있어요 조상이 감고 있다 보니까 조상에 대한 그 기운만 잘 받들어 내리면 본인이 12월 음력 12월부터는 조상이 움직여주는 그 기운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다음 달 이제 다음 연도가 되겠죠 그냥 갑진전이 되면서 내가 문서도 만져라 금전도 발복이 되라라는 한 해예요 그래서 스타트를 잘 끊어야만 내가 중간에 고비고비가 와도 잘 버티고 넘어간대 내가 지금 어떠한 이동 변화 내가 다 내려놓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그 내려놓고 싶은 마음은 마음뿐이야 막상 내려놓고 뭘 할까 생각해보면 앞이 막막해 그래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냥 욕심을 조금 내리시고 예약제로 돌리든 뭐가 됐든 내 재주를 뽐을 내고 살으래 포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 뭐 어쨌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어디 가도 이 일을 언니가 놓지는 못할 거예요 내 손 하나하나에 다 재주가 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 일에 대해서 손으로 해먹고 살아야 되고 말로 해먹고 살아야 되고 베풍이잖아 어쨌든 내가 남을 만져주는 일을 해 네네 뭐 해요? 뭐 이제 뷰티 이런 왁싱도 하고 속눈썹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사람을 만져주는 일 빼족한 거는 하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언니가 어디에 점을 보러 가면 분명히 우리처럼 이런 신 가물이 있다 소리를 들을 거예요 하루만 더 늦게 태어났으면 어느 정도 신을 모시고 가야 할 정도의 사주 팔자를 타고났단 말이야 그래서 언니가 살아오면서 고행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고생도 많이 했고 그래서 언니는 우리처럼 이런 사주를 조금 타고났어요 조상을 좀 알고 가셔야 되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이 집에 누구 아픈 사람 있어요? 저희 집 안에는 없어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돌아가셨고 어렸을 때 부모님은 건강하세요 그래? 근데 이 집 안에 조금 상문의 기운이 들어와요 누군가가 조금 사고로 인해서 막 갑작스러운 그런 데가 상문이라고 그러죠 상문이라는 건 어쨌든 저승사자가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상이 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도 안 잡아간다는 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집안 가중에 어른이 있든 내 옆에 사람이 결혼하셨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됐든 건강수전 조금 지키세요 그리고 내 아이들이 있으면 내 아이들까지도 다 잘 지켜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금전은 있어요 내년에 대박 날 수도 있는 그 기회들이 온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언니 그 기회 진짜 잘 잡아야 된다 1, 2, 3이 언니한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1, 2, 3월이요? 안 그래도 제가 2월달에 원래 이제 제 명의의 집이 있는데 문서 사인해야 돼요 월세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 그냥 풀 전세로 업이 됐어요 2월달으로 날짜 잡혔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그 문서 운이 그렇지 문서가 움직이는데 그거 말고도 뭔가 언니가 또 문서 만질 일이 있고 사인할 일이 있어 근데 이게 앞뒤가 보면은 내가 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오는 한 해가 돼요 그럼 스타트를 잘 끊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뭔가 언니한테는 조금 기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내가 말하는 조상이 움직여서 언니한테 돈을 금전을 갖다 줘요 그러면 지금 언니는 심신으로 다 지쳐 있어 그러니까 내 체력도 저하가 돼 있고 심신도 다 지쳐 있단 말이야 그거를 재춘전을 해라 너 이렇게 쉬는 동안에 내가 도울 테니 하고 어떤 할머니가 지켜 조상이 이렇게 있으면 그 할머니가 본인한테 어떤 그 할머니가 누군지를 찾아내면 돼요 복할머니야 복할머니 그 할머니가 본인한테 그 금전을 갖고 와 그러니까 그거를 잘 받아내리셔 돈이야 진짜로 우리가 보통 보면 간제에 엮일 수 있습니다와 돈과 같은 맥락으로 보거든 근데 간제가 아닌 돈으로 보여 간제가 뭐냐면 경찰서 갔다 오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일들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돈 내가 봤을 땐 돈으로 보이는데 이게 언니가 바꿔 먹어버리면 간제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전세로 뭐 업그레이드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뭔가 또 돈이 그게 깨질 수 있으니까 그 1, 2, 3은 언니가 자중에서 잘 잡아가라는 거지 1, 2, 3이 언니한테 내년 한 해가 네 네 좌우를 해요 오케이? 네 그래서 내 일은 잠시 잠깐 예약제가 됐든 이런 식으로 조금 느슨하게 가더라도 이 1, 2, 3에 집중을 하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계속 예약제를 하고 있어요 어디서 하는데? 전 서대문구 서대문구? 그 어딘지 몰라요 네 아무튼 사업적으로 해서 크게 언니한테 딱 크게 뭔가 안 좋은 게 들어와요 라고 얘기하는 달은 4월달이에요 그러니까 1, 2, 3 상반기까지 보자면 1, 2, 3이 언니한테는 1, 2, 3, 5, 6은 진짜 괜찮은데 4월이 언니가 진짜 조심해야 할 달이거든 그 달만 조금 잘 언니가 안정되어 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계속 하세요 내 하는 일은 그만둘 생각하시지 말고 그것 때문에 왔잖아 이걸 그만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그것도 그렇고 집도 이전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본인이 사는 집 이동 변화는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내년 하반기가 되거나 그 후 해운이 이제 2024년이 지나고 2025년이 들어올 때쯤 그때쯤 내가 이동 변화들이 들어올지는 몰라도 상반기에는 언니가 안 움직이는 것이 돈이 안 나가요 언니 금전이 있다라고 했잖아 내가 금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받아 먹을지 모르는 거예요 하늘에 적금 들어 놓은 거 다 먹으세요 조금 고런 식으로 보이니까 알겠죠?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 고행이 엄청나게 많아서 그지? 네 아닌가? 네 고생 들었어요 주눅들어 살지 말고 좀 당당하게 소심해 소심한 성격이 아니에요 원래는 언니가 네 자꾸 소심해져요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 대범해지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알겠죠? 네 그리고 혹시 이별수 이런 것도 있나요? 내가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남자친구는 아니고 지금 이제 애기 아빠 애기 아빠랑은 이제 별거 중이거든요 정리하려고 지금 이제 왜냐하면 언니한테 간제로 맛 바꿔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이게 간제 오고 가고 할 수도 있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돈이냐 간제냐 일단 상반기를 잘 지내놓고 별거 중이다 하더라도 상반기는 지내놓고 간제로 진행을 하세요 이혼을 하고 싶으면 왜냐하면 언니가 들어왔는데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뭐였냐면 남자야 언니 옆에 다른 남자가 보여서 그래 근데 지금 당장 언니가 애인이 있고 없고는 문제가 아니라 어? 결혼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우리가 근데 결혼을 내라고 했는데 왜 다른 남자가 그런 거 보이지?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가장 먼저 나왔던 말은 어쨌든 금전 깨지는 거 그거를 잡아서 내년에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될까 애가 혼자가 되더라도 근데 금전으로 언니가 발복이 되어야지 문서적으로 다 깨지는 걸로 좀 가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거든 지금은 지금은 이혼수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같이 떨어져 사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간제로 몰고 가기에는 제가 봤을 땐 4월이 지나고 가세요 내가 뭐랬죠 1, 2, 3월은 언니한테 돈이 되게끔 하랬지 간제로 왔다 갔다 하면 그 돈이 돈복이 날아가버린다 요거와 요거와 맥락이 같다라고 했어 근데 내 눈에는 뭐로 보인다 돈으로 보인다 그럼 언니는 돈부터 챙겨야 되겠지 금전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부터 정리를 하시는 게 맞아요 이혼수는 지금 당장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간제가 들이치고 내치고 하는데 중요한 건 내 남편인 사람이 아닌 다른 남자가 비춰진다는 거 아 그들은 아니죠 제 자식 자식은 아니고 애인이 됐든 다른 남자가 됐든 분명히 다른 남자가 들어와요 지금 내 남편이 뭐 안 맞을 수도 있어 안 맞으면 평생 요새는 평생 가는 것도 없고 좋은 이혼이 더 빠르다잖아 항혼 이혼보다 평생 고생하지 말고 그냥 빨리빨리 포기해야 하고 살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이혼해라 해라는 아내 말을 못하겠어 사실은 그 속내는 또 뒤다 봐야 알겠지만 근데 이혼은 먼저 앞을 서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다른 남자가 비춰지기는 해요 언니가 마음 정리를 하고 나면 다른 인연자가 들어올 거예요 사람이 들고 납니다 전 항상 남자가 별로 없었어가지고 제 인생에 더는 내가 아까 뭐라 돼 대를 좀 가지랬지 대범함을 가지랬지 그러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사람이 들고 나게끔 내가 좀 대가가 강해져야 되는데 너무 소심해 언니 사람들하고의 교류 자체가 내가 말로도 먹고 살아야 되고 손으로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손은 하는데 있잖아 말이 안 돼요 언니가 그자 안그냥 내가 장사를 하더라도 막 어쨌든 내가 입으로 먹고 살아야 될까요 손으로 하면서도 내가 입으로 자꾸 닙서비스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언니 내가 이거 오늘 5만원인데 4만원 해줄게 다음에 또 친구 하나 더 데꽃나 이런 식으로 자꾸 닙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언니는 그냥 고지곳대로야 네 그런 걸 못해요 그걸 내려 그걸 내려 돈 벌고 살려면 이 험한 세상에 언니 그 성격으로 그냥 부담 주는 게 싫어서 손님들한테 그건 언니 생각인 거야 언니가 대박 나고 언니가 뭔가 잘 되려면 내가 안 한 것도 해야 되는 법이거든 너무 틀에만 바뀌어 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없어요 지금은 하면 안 돼요 그게 돈이 다 날라가버려요 언니 한 애가 뭐 갖다 준다 니 혼자 잘 먹고 잘 살게끔 돈 갖다 준다고 그거부터 잡으세요 알겠죠 이상